뭘 두려워하잖아. 묻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기본적인 질문들을. 질문들이 너 어떤 질문들이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질문들? 네가 늦게 질문들이죠. 어떻게 느낄? 당황되어지게 느낄 질문들이죠. 뭐에 대해서? 이미 그 대답들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뭐할 때 어떤 걸 모를 때 인정해라. 가능한 한 빨리 인정해라. 그리고 즉시 조치를 취해라. 이게 뭐라는 거냐면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잊었다면, 뭘 잊었다면, 누가 주지사진 잊었다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소를 원자가 있는지 잊었다면, 어디에? 물 분자에. 그렇다면 친구에게 물어봐라. 일단 벗은 아마도 단지란 뜻인 것 같아. 단지. 벗에 단지란 뜻이 있거든. 단지 one way or the other가 뭐라고요? 이런 저런 방식으로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새? 아까 내가 아까 벗을 그려내라고 하니까 약간 꼬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뭐야? quit high age. 뭐하는 거? 숨기는 걸 그만두고 조치를 취해라. 역설적으로 뭐할 때? 네가 기초적인 질문을 물어볼 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약간 중학생 문법이긴 하지만. ask, will ask가 아니라. 그럴 때 너는 아마도 뭐할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더 똑똑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 중요하게 너는 end of eye인지는 결국 몸마다, 마침내 몸마다. 너는 마침내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거라는 얘기죠. 너의 삶에 걸쳐서. 삶이 지나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데요. had you employed가 원래 if 생략된 부분이지. 가정법 과거하려고요. if you had employed인데 생각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하려고요. 가정법 과거 사실 반대. 다시. 계속 들어가면, 이 접근이 야기할 텐데 뭘 야기할 거야? 네가 뭐하도록 야기할 거야? 더 많이 성공하도록 야기하게 했죠. 뭐보다? 네가 성공할 것보다. 뭐 했더라면? 네가 채택했더라면. 뭘 채택했더라면? 아주 흔한 관행. 근데 어떤 관행? 뭐하는 척하는 관행? 아는 척하는 관행. 뭐보다 더 많이?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그 흔한 관행을 채택했더라면. 네가 성공했을 것보다 더 많이 성공할 사람으로 널 야기할 거라는 얘기지. 그렇죠? 문장이 길죠? 가정법 수모입국. 비교급이 두 개가 겹치했고. 그래서 문장이 되게 깁니다. 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해석이 좀 어려우면은. 뒤에서부터 하면 좋거든요. 하면. 이런 원래 내신에서만 얘기하는 해석 방법인데. 모유사는 하면 안 되고요. 네. 뒤에서 볼게요. 만약 네가 아주 흔한 관행을 채택했더라면.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아주 흔한 관행을 채택했더라면. 네가 성공하게 될 것. 그 이상으로 이런 접근이 너를 성공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지? 이게 우리말 없으니 이게 좀 어울리죠. 네.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아. 아니구나. 설상가상으로는 아는구나. 모아기 위해서. 모아기 위해서. 모아기 위해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만들기 위해서가 낫겠다. 좋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선생님들은 동료하고. 초대하고 심지어 강요하죠. 고대학생이 힘들어하고 모아도록.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문제들을 질문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